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오늘은 연필로 토르소를 그려보겠습니다. 토르소에 대해서도 가볍게 얘기하면서 제목에 나와있는 예술과 외설의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여러 이론들을 덜먹이며 논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고 재미있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재의 구독자가 아니신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때는 2번 동시상영이라고 해서 영화를 2개씩 상영하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고2 때 친구들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극장에서 겨울나그네하고 뽕을 동시상영하고 있었습니다. 뽕 아시죠? 끼는 뽕 말고 누에가 먹는 뽕님 그 뽕을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게 하나는 미성년자 관람가의 영화고 하나는 관람불가의 영화인데 동시상영하면 하나만 보고 나오라는건지 아니면 미성년자는 둘다 보지 말라는건지 극장의 입장에서는 물론 둘다 보라는거였겠죠.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데 아무런 제재없이 가뿐하게 들어간걸 보면 둘다 보라는 얘기는 맞는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관람불가를 알고 들어간건지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나진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간거겠죠. 뭐 당연히 다 알면서도 뽕을 보러 들어간거겠죠. 남자애들 우르르 가서 겨울나그네를 뭐하러 보겠습니까? 겨울에 날도 춥은데 나그네는 뭔 놈의 나그네? 두 영화 모두 여자주인공이 이미숙이었습니다. 아 이미숙 너무 옛날 배운가? 겨울나그네에서 이미숙은 너무나 예쁘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여자로 나왔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청순가련형의 여자주인공이었습니다. 별생각없이 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이문열 소설이 원작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제가 지금 잠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 기억이 잘못됐네요. 둘다 관람불가였습니다. 겨울나그네에서 순수한 모습에 이미숙이 생각나서 그게 관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혜영이 다른 한명의 여자주인공으로 나왔네요. 그때 이혜영은 완전 화끈했죠. 평소 TV 드라마에서 이미숙을 보고 좋아했었는데 겨울나그네에서 이미숙은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예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재미있게 첫번째 영화를 보고나서 바로 두번째 영화를 봤는데 두번째 영화를 보고나서 엄청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화 속 이미숙의 모습이 연기변신 정도가 아니고 완전 충격적이었습니다. 뽕에서의 여주인공은 한마디로 생마였습니다. 여자한테 생마가 맞나? 어쨌든 같은 극장 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보고 있자니까 영화는 둘다 정말 좋았는데 그때만 해도 나름 어리고 내성적이고 순찐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이 예쁘고 순수했다가 새끼가 넘치는 퇴폐적인 사람으로 되다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왔어도 한동안 그 충격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겨울나그네는 화면도 아름답고 배우들 연기도 좋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예술적 감성을 지닌 그런 영화였고 뽕은 뭐 한마디로 오 예술인데 하고 감탄하게 하는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사회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회적으로는 정해진 규범이 나라마다 있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관점으로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은 헐벗은 몸을 보면서 예술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예술이라고 우겨도 자기는 외설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방통위 같은 곳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중매체의 수위를 정해두고 연령제한을 먹입니다. 제가 연령제한에 걸릴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연령제한이나 예술과 외설을 멋대로 재단하는 전문가들의 작태에 분노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작품에 자신들의 좁은 관점으로 외설이라는 좋은 글씨를 입히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태폐적인데 예술이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떡하니 상냥이나 전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준이 뭔지 누가 멋대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건지 아씨 말하다 보니까 열받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연령제한의 사회적인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멋대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부당하고 억지스러울 때가 많다 보니까 공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뒤로는 온갖 더티한 행동을 하고 앞으로는 점잖은 척하는 위선 때문에 더 반발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 입장이 아닌 그림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이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예술과 외설을 나누는 것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창작물을 감상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작품에 모자이크를 들이대거나 사전검열을 하고 난도질을 하는 작태는 인정해주기 힘듭니다. 창작물을 감상하고 나서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술품인데도 성적인 감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대놓고 외설적인데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작품을 보는 사람 개인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런 거고 사회인으로서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결국 이중자떼를 갖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사회규범적인 요소 중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때와 장소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다같이 앉아서 볼 수도 있는 TV에서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마음껏 무삭제로 방영한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아무리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파격적인 행동을 마음껏 해대는 사람이라 해도 사회통념 속에서 지켜야 하는 선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을 깨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나친 파격은 대부분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억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적인 공간에서는 대중예술보다는 좀 더 관대하게 예술적 표현을 허락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관대하게 허용되는 만큼 작가 스스로가 책임을 갖고 작품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스스로 창작의 범위를 좁히는 자가검열을 하라는 것이냐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감소하고서라도 스스로의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가로서 사회적인 감성의 기준이 없다면 결국 선을 무너뜨리게 되고 스스로가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 해부 그림과 인체 난도질 그림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예술이란 걸로 포장을 하면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술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로 포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뇌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때와 장수 얘기로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밥 먹는 것하고 식탁에서 똥 누는 것에 차에 때와 장수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론의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떠들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꿔 갈아타는 겁니다. 토르소... 토르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르소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만 있는 조각상을 말합니다. 보통 목 부위부터 골반 아래쪽까지를 말합니다.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 부분도 토르소에 포함됩니다. 토르소는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약한 부분인 팔다리와 목이 떨어져 나간 조각상을 많이 발굴하게 되는데 발굴을 해놓고 보니까 얼굴과 팔다리로 분산되는 작품에 대한 관심이 몸통으로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몸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몸통의 아름다움이 치중하는 작가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 토르소 작품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토르소는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미켈란젤로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작품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줬으면 열심히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토르소 자체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기 위한 미켈란젤로의 선택이었겠죠. 미켈란젤로 스스로도 토르소 작품을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뒷모습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빵빵할수록 건강한 거라고 합니다. 누워서 깨어르게 있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빵 두 개를 사먹는 겁니다. 빵빵하게 엉덩이가 안 빵빵하고 축 처진 거를 엉망이라고 하죠. 엉덩이에는 참 많은 이름들이 있죠. 엉덩이, 궁디, 방디, 빵구다이, 힙붕 그리고 엉덩이가 빵빵한 사람을 엉뚱한 사람이라고 하죠. 양쪽 엉덩이에 힘을 빡줘서 합치면 힙합이죠. 오늘 그린 그림은 어깨 라인 위로 날아간 데다가 팔이 있고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토르소가 아니지 않냐 몸통만 그려야 토르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충 몸통이 주가되면 토르소라고 그냥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토르소 그리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색연필로 눈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